여성 팬들에게 받았던 선물 그대와 무한하니 왜 피웠어 태연 당장 왜 피웠어 다혁이 뭐라고 생각하오 Mon 캐리mee 태연당장 태연당장 다혁이 questions 나는 bueno 태연 당장, 웃음소리가 우리 이번님 웃음소리요. 이번 거 웃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. 죄송해요, 목이 쉬어서.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? 그냥 너무 웃기요, 그냥. 눈에 붓기가. 알레르기. 그래도 아름답소. 아름답소.